한국의 작품은? 한국의 작품은? 한국의 작품은? 한국의 작품은? 근데 이거 작품 자체가 약간 음... 음...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그냥 제가 느끼는 이 작품을 느끼는 아주 음... 그걸 물어보세요. 상영 한번 물어볼게요. 얘가 어떤가? 아니야? 나는 모르겠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했는데 작품 자체가 그렇잖아. 작품 자체가 낫게 스토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포로 하기가 되게 이렇게 이런 것도 찍어요. 너무 급해요. 이런 게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땀을 땀을 진짜 걔가 언니 한 바가지 두고 한 세 가지 혼자 진짜 옷을 몇 번 갈아입으면서 했습니다. 요즘 저희가 모던이 별로 없어서 이게 진짜 올해 유일하게 있는 모던인데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모던을 하긴 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못했죠. 네. 이게 좀 이렇게 많지 않은 기회여서 이제 모던수들은 되게 기대가 많고 아주 고민했는데 관객분들도 많이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희 발레리나들 발레리노들이 하는 현대모먼트와 진짜 컨템프라리를 전공하는 그들과의 콜라보이 있었는데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좀 흥미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흥미 유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퓨전 음식 맛있는 퓨전 음식 여러분들의 보기에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약간 흥미 유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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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